많이 왔네. 많이 떠밀렸고. 아침 햇살 좋다. 파도도 울렁울렁. 저쪽은 막 파도가 산처럼 가고 있고. 이쪽은 파도가 되게 부드럽고. 그러네. 자. 마무리 하러 갑니다. 오. 시원하게 잘타네. 오. 저 파도가루 날리는거 봐라. 완전히 파도가 엄청 부드러운 파도네. 어디로 이동. 길게. 흠. 야무진 파도가 올 것 같은데 야무진 파도가 오고 있네요 울렁이는 파도가 하나 둘 이게 온 다음에 다음께 오고 세번째꺼 제법인데 한번 노려보자 세번째꺼 세번째 파도를 노려보는데 파도 올라오는데 가보자 세번째 아니면 네번째도 좋다 다섯번째도 좋아요 오 저건 뭐야 저기서 저렇게 부서지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저 파도 어쩔 네번째도 좋아 네번째도 좋아